성공하는 사람들의 88가지 습관 1. 반드시 잘되리라 확신하는 습관 2. 성공하기까지 계속 노력하는 습관 3. 실패를 성공해 어머니로 삼는 습관 4.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 5. 플러스적인 자기암시를 주는 습관 6. 실패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 7. 긍정적인 면으로 눈을 돌리는 습관 8. 우유부단함을 버리는 습관 9.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습관 10. 어차피 란 말을 하지 않는 습관 11. 인생을 달관한 듯한 습관 12. 맑은 미소, 깊은 표정을 가지는 습관 13. 짬념을 마음속에 그리지 않는 습관 14. 상대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습관 15. 작은 성공체험을 거듭해 나가는 습관 16. 위기를 찬스로 바꾸는 습관 17. 밝게 생각하는 습관 18. 유머감각을 잃지 않는 습관 19.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습관 20.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하는 습관 21.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22. 하고자 하는 것을 즉시 실행하는 습관 23. 풍경에 처했을 때 안달하지 않는 습관 24. 처음부터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 25. 뒷처리를 중시 여기는 습관 26.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는 습관 27. 나날이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는 습관 28. 비판과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는 습관 29.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 30. 매사에 전념하는 습관 31.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습관 32. 매사를 메모해두는 습관 33. 긴급하고 중요한 용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습관 34. 중요한 용건을 복창하는 습관 35. 우물주물하지 않는 습관 36.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 37. 변명을 늘려놓지 않는 습관 38. 문제에서 잠시 떠나보는 습관 39. 타인과 상의하는 습관 40. 문제점을 기록하는 습관 41.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습관 42. 시간 한 배를 잘하는 습관 43.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는 습관 44. 남보다 앞서 노력하는 습관 45.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습관 46. 패수의 진으로 일에 임하는 습관 47. 전환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습관 48.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 49. 자신 있는 일을 살리는 습관 50.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 51.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하는 습관 52. 순리에 따르는 습관 53. 좋은 결과를 마음으로 그려보는 습관 54. 조용히 사색하는 습관 55.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 56.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습관 57. 적절하게 응수하는 습관 58. 적극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습관 59.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습관 60.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습관 61. 마감일을 엄격히 설정하는 습관 62.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습관 63.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습관 64. 소망을 영상화하여 실현시키는 습관 65.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는 습관 66.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습관 67. 처음 시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68. 나에게는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 69. 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 72. 바른 습관 71. 영원이나 속담을 활용하는 습관 72. 약속시간을 준수하는 습관 73.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74. 먼저 인사하는 습관 75. 매일 일정시간 독서하는 습관 76.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습관 77.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습관 78. 행복해지도록 자기를 연출하는 습관 79. 인간적인 매력을 가꾸는 습관 80. 마음을 비우는 습관 81. 미소를 잃지 않는 습관 82. 상대를 칭찬하는 습관 83.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는 습관 84.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습관 85. 숫자를 인용하는 습관 86.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 87. 짧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88.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 4. 상대방을 편안하게 생각andez 68. 상대방을 피신 70. 상대